연속낭독 낮은 선봉에서 북한의사를 만났다. 우리는 걸으면서 얘기를 나눴다. 조심스럽게 극동방송을 말하니 그도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방송 아주 잘 들립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나는 그의 손에 악수하듯하며 라디오를 건네줬다. 어느 날은 화가를 만났다. 추워 보여서 내가 입고 있던 오리털 잠바를 건네줬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는 목사라고 말하며 같이 예수님 믿자고 말했다. 명심하갔습니다. 답을 하더니 그 이튿날 자기 그림 두 개를 가져와 내게 선물로 줬다. 몸이 아프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선교를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중국에는 성경이나 라디오도 가져다 주고 피아노도 보내줬는데 막상 북한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선교에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죽음의 거비를 넘기고 나니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다.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준 세 가지가 떠올랐다. 첫 번째가 공주를 떠나 수원을 거쳐 서울로 온 일이다. 전쟁 중이었지만 무서움을 극복하고 그곳을 떠나 서울에 온 것이 나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됐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다. 철도원 영어 선생님, 주판 선생님, 윌리엄 대령. 그 중에서도 내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분이며 삶에 큰 변화를 줬던 분은 바로 김장한 목사님이셨다. 그리고 내 삶의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양부모님이 계셨다. 내가 가장 빚을 많이 진 분이다. 세 번째는 한국에 다시 온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왔다가 다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왔기에 노년인 지금 꿈을 이루며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세 번의 기회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진행됐음을 전생에 걸쳐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 출생지를 북에 두셔서 북한 선교를 더욱 사모하게 하셨으며 만남의 축복으로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주셨다. 그리고 빚진 자라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노년의 시간을 활용해 받은 은혜들을 세상에 환원할 기회를 주셨다. 돌이키고 다시 새겨봐도 실로 감사하며 심묘 막직하신 은혜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는 4,500여 개의 독립교회와 500여 개의 선교단체로 구성된 곳이다. 2011년 말경 한참 단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을 때 내게 회장 추천이 들어왔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회장직을 수락하고 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먼저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의 서류를 검토해 보니 30%가 자격 미달이었다. 그래서 별도의 과정을 만들어 수료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목사 고시 제도도 만들었다. 그동안 거의 매년 비슷한 문제로 출제되는 문제은행식이었다. 그걸 개선해 10년 전 시험 문제를 없애고 다시 신학자들에게 문제를 만들어 시험을 치르게 했다. 출제자에게 채점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춘 목사가 양성되기 시작했다. 철저한 학사 관리로 보완 수업을 통해 자격을 갖춘 목사를 만드는 데에 힘섰다. 내재되어 있던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다. 전문적인 심리 검사도 하도록 해서 매번 실시하고 있다. 지금도 나이에 비해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젊은 시절에 나는 일에 몰입하면 끝장을 복원했었다. 하나님은 언제고 큰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시련을 통해 단련시킨다는 사실을 지난 세월을 통해 증거하셨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내게는 큰 은혜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정하셨다. 지금 노년이 되었어도 병원에서 퇴원 후 은퇴 전보다 더 바빠졌다. 노년의 여유를 가지고 일로써 봉사하라. 요즘 말로 재능기부를 하자는 말일 것이다. 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횃불 추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도 나는 그 말을 실천하며 봉사로 즐겁게 일하고 있다. 연성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68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공정이었습니다.